얼룩말의 놀라운 사실 얼룩말의 독특한 줄무늬는 털 색깔이 아니라 피부 색깔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사실 털을 다 깎아도 검은색 피부가 드러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말과 같은 기재료이지만 털 색보다는 피부의 멜라닌 색소 분포에 의해 무늬가 형성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룩말 무늬는 마치 사람의 지문처럼 개체마다 독특합니다. 이는 개체 식별뿐 아니라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검은색 줄무늬는 햇빛을 흡수하여 체온을 높이고 흰색 줄무늬는 햇빛을 반사하여 체온을 낮추는 체온 조절 기능도 수행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산악 얼룩말의 새끼는 태어날 때 흰색 털로 덮여 있다는 것입니다. 며칠 후에는 검은색 줄무늬가 나타나기 시작하며 이는 성장 과정에서 멜라닌 색소 분포가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systgradeılmış을 확인 tonnes 주요制atge률 tires 헌 título 남부 규격 수잇